3, 2, 1 엘라운 거점을 점령하십시오 아 또 한조 있어? 한조 왜 이리 많이 나죠? 바스티언도 있네 핵쟁인가? 바스는 왜 있지? 바스 있어요 바스티 당사 없는 겜질 당사 없는 겜질 거점 거점 거점으로 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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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라 아까 겐지보다는 확실히 못하긴 한데 핵쟁이 같은데? 너무 잘 맞추는데? 아닌가? 핵쟁이? 그냥 바스 원채민가? 그냥 봤어 원채민가? 다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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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포인트였니? 다다나? 바스타르로 갈게요 아니 왜 이렇게 타이어를 잘 잡지 한조 왼쪽 한조 다운 트랩 다운 한조 살아났겠네 가면 갈라하살 있을 거니까 두께 원점일 수도 있겠다 어 이거 최고로 하이한 느낌이야 이거 조조인데 조조 대사가 왜 여기 들어가있지 확실히 아까 팀원들에 비해서 실력 차이가 많이 나잖아 아까 있는 애들에 약간 부캐 섞여있는 것 같았어 아까 저 제스트 그 사람 좀 하던데 갱플 갱플? 아 예 갱플 하던 그 능정입니다 갱플랭크 하던 그 능정입니다 갱플랭크 하던 그 능정 부캐 원점 맞는 것 같지 맞네 부캐 원점 77% 아 갱플랭크 하던 그 능정 여행이 내게 쥐인 것 같더라구요 내게 쥐인 것 같더라구요 5 4 3 2 1 5 5 5 5 5 5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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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바스 때문에 우리 방벽이 먼저 깨져요 물론 방벽만 먼저 깨지 좀 하니까 이제 바스 혼자 오른쪽 감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 바스 다운 손브라이 써요 상대 바스 원챔 금화도 있어요 요즘에는 안 보이는데 있었어 원챔으로 금화 찍은 사람 많아요 진짜 안 좋은 영웅들 뭐야 자리야 쉴드였나 아까 한.. 봐봐요 아까 한조에 비해서 지금 나오는 한조는 못사 아까 나오는 한조는 장난 아니었어 지추양 가운데 가운데 3명 한조로 대리를 해? 손브라 먼저 자를게요 손브라 3층 손브라 뒤에 손브라 뒤에 있어요 손브라 손브라 여기있다 왜 안맞지? 바스 오른쪽 나이스 나이스 제스트라는 아이디가 저희 그만해도 있거든요 치킨은 아까 한 열두시쯤에 먹었어요 치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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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패 3 4패 뒤에 뒤에 한쪽 오른쪽 돌칭 써봐요. 돌칭 써봐요. 아 덧붙지 말고 돌칭 써보라고. 바스 다리 있는 쪽에 자리. 아 나이스. 라인 돌칭 빠졌고요. 거점 안에. 거점 오른쪽에 자리야. 바스 계속 낙사 만들어. 로드호우. 암살자 정커야. 순보라 암. 공신 썼다. 한 발 쉬프트에 모든 걸 보낸다. 암살 문제. 안녕. 안녕. 저기 돈 너무 좋아해. 애들. 어 솜보라. 솜보라 걷죠. 솜보라. 솜보라. 오 쟤 궁금했어. 저기 거점을 점령한다. 저기에 대해 죽어. 나노 강아지를 죽여있다. 내면의 힘을 폭발시켜라. 내면의 힘을 폭발시켜라. 내면의 힘을 폭발시켜라. 도전을 피하자. 바스 왜 이렇게 잘 쏴. 솔직히 바스한테 거의 딜이 다 들었는데. 위. 왜 원숭이한테 죽어. 아직 멀었어. 채워줘. 우아. 우아. 여기도 해.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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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 아직 자리 안잡았어.. 아 자리 잡았네요 자리 뺐어요 바스 솔져가 계속 견제하네 와아 다 떨어뜨린다 와우 오 게이들 궁 많이 빼요 라인 아르티 대령 했소이다 오우 펜저 얘 왜 바로 옆에 던져주지? 이를 위해서? 수고용 엉 왜왜 손브라 계속 저거 이를 딴 데 안 놔두고 바로 앞에 던져두고 쓰는거지? 최후의 플레임 흠 조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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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븐 어디 spezie 최후의 des